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사업하는 양윤주입니다. 저는 성악가이고요. 지금 성악가로 활동하고 연주활동하고 아이들도 가르치면서 아메이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마지막 제품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한국아메이의 펫사료 프라임펫입니다. 요즘 천만 애견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들의 먹거리와 간식거리도 정말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에 발맞추어서 이번 연도 올해 1월 달에 한국아메이에서도 프라임펫을 출시하였습니다. 프라임펫은 국내 기업인 하림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먼저 아메이에서 엄격하게 선정한 하림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하림펫푸드는 기업 이념이 해피 댄스인데요. 해피 댄스란 강아지들이 맛있는 음식을 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꼬리를 흔들고 끙끙거리는 행동들, 그런 모든 행동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즐거움을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진심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림의 그런 기업 이념을 알고 나니 그곳에서 만드는 저희 강아지 푸드 궁금하시죠?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프라임펫은 100% 휴먼 그레이드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료가 아닌 푸드를 요리하는 개념으로 강아지 음식에 접근했고요. 사료 방식이 아닌 식품 기준의 원료를 사용하여서 반려동물에게 급여되는 그 순간까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육분이 아닌 제1원료, 원육이라고 하죠. 사용함으로써 기호성뿐 아니라 그런 신선함까지 고려한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레인프리 포뮬러를 가지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강아지들이 피부 알러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식재료에 민감한 반려견을 위해서 식이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옥수수, 밀, 쌀 등을 첨가하지 않은 그레인프리 포뮬러로 반려견의 소화 흡수가 용이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합성 보존료나 착색료,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료를 보시면 윤기나 기름기 같은 게 조금 덜하고요. 사료가 가지는 특이한 냄새가 조금 나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으세요. 그렇지만 강아지들이 선호하는 걸 보면 강아지의 후각에는 이런 합성 첨가물보다는 건강한 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풍부한 필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의 종합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과 미네랄부터 관절 건강을 위한 글루코사민, 빛나는 피모를 위한 오메가3, 장 건강을 위한 식이섬유까지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고르게 함유했습니다. 특히 이 오메가3와 글루코사민의 경우에는 소형견이 많이 고민하는 그런 쓸개골 탈구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따로 관절 보조제나 관절 기능 사료를 먹이지 않아도 되어서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연령에게 그리고 전 견종에게 적합한 키블 사이즈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프라임 패키블은 반려견이 부담없이 씁을 수 있는 약 0.8cm의 원형으로 설계되었고요. 전 연령, 전 견종에게 모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 레시피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고기 레시피예요.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이 풍부한 양고기 원육을 제일 원료로 사용했고요. 맛과 영양이 뛰어나고 렌틸콩, 치커리, 마키베리 등 슈퍼푸드로 맛을 낸 레시피입니다. 두 번째로 오리 레시피인데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오리 원육을 제일 원료로 사용했고요. 아사이베리, 토마토, 고구마 등 슈퍼푸드로 맛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어 레시피예요. 오메가3 지방산을 가득 함유한 신선한 연어 원육을 제일 원료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 단호박과 시금치, 마키베리 등 슈퍼푸드로 맛을 낸 레시피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 레시피를 살펴보니 오래전에 아이 이유식을 만들어줬던 그 레시피와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가 음식을 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서 우리 강아지들에게도 안심하고 건강한 영양을 공급해줄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